일생!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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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생!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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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 구사! 야, 나 이것만 딱 몰랐어! 아니, 구사... 구사는... 진영! 나도 알아! 일생! 구사일생! 구사일생! 구사일생이... 구사! 낮아서 모였어? 구사일생! 왜이로 구멍이야! 아, 왜이로 구멍이야? 나 진짜 거짓말이고 다 알았어! 이것만 몰랐어! 마지막 한 번 남았어! 아, 나 이게 집주인이라지만 뭐라고... 못하고 아... 자, 그럼 이쪽으로 해볼까요? 네! 한 번 남았어! 고우! 죽마! 이건 있지! 죽마고! 몰라, 알아. 들으니까 알지! 가약! 마방! 백년가요! 백년! 마방! 백년가요! 우리 형이 백년가요! 해놓고 그러네! 마방은 뭐야! 마방이 뭐야! 와, 그런데 희한하다! 남 꺼를 다 얘기했어! 백년가요! 알죠! 아니, 백년! 생각이 안 나! 마방이 뭐야! 마방가야? 이거 희한하네! 어딜 가야! 아니, 마방 뭐야, 이 형! 야, 이거 어렵네! 자, 모든 게 이제 한 10번 드린 것 같은데 실패입니다! 아, 나 정말 진짜... 아... 아... 아, 국종이 한 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주려고 한 번도 해주면 안 돼요? 어?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한 번씩 다 틀린 거 아니지? 오케이! 오케이! 제가 혼자 연달아 다섯 개 한 번 하면 어때요, 50만 원씩? 형이? 오케이! 제가 혼자 다섯 개! 아, 형이? 혼자 다섯 개! 혼자 다섯 개! 오빠도 많이 틀리지 않았어요! 자, 파이팅! 11번 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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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임이가! 효임이가 안 나와야 효임이가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 그래! 팔만! 팔만! 왜냐면 효임이 부담을 덜어줘야 돼! 그렇지! 벌칙인데! 양난! 진퇴! 아, 이거 됐어, 됐어! 알았어! 2번 문제! 대발! 대발? 그거잖아! 땡! 노발! 땡! 노발! 나도 알았다! 형! 노발! 야! 야! 아, 형! 노발! 노발! 진짜 쉬운 거를! 카메라 뒤에서 맞으면 되잖아! 소리만 들려도 되고! 맞아, 일단! 효임아, 일로 와! 야, 제대 때려! 너의, 너의 익명성을 포장하면서! 타이트하게 잡아! 타이트하게! 노이마! 제대 때려! 짝 소리만 해! 손만 나와! 너는 벌칙을 수행하는 거야! 내가 원한 거야! 너는 상관하지 마! 자! 네! 어떻게 해! 야! 너무 살살 때렸다! 너무 살살 때렸어! 효임아! 너무 살살 때렸다! 나 이러면은 나 진짜! 효임아! 이 정도 때려야지! 더 때려야 돼! 더 때려야지! 결칙답게 해! 짱! 어, 나쁘지 않아! 언니가 생각보다 힘이 없네! 오케이!